안녕하세요 장난과 황제입니다. 저희 봉쩍고 싱글씨를 환영합니다. 자 오늘만의 부분은요. 바로 레고 프렌즈. 여자용으로 나온 프렌즈 레고인데요.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. 레고 프렌즈. 직접 레고 프렌즈의 디자이너가 되어보세요. 하고서 옷 갈아입히기나 얼굴. 얼굴 갈아입히기. 몸도 갈아입히기. 다 갈아입히네. 자 다 갈아입히는 가발도 있고요. 별거 다 갈아입히는 그런 피규어가 있습니다. 여긴 영상이 있는데요. 아 귀여워요. 자 이 레고 프렌즈로 인해서 레고의 매출이 엄청 많이 뛰어다져요.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게 일반 저거보다 훨씬 다리가 깁니다. 보이시죠. 얼굴과 모든걸 다 갈아입힐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 모든게 다 길쭉해진 모습입니다. 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핑크핑크하고 블링블링한 모습이 좀 많이 나와있네요. 자 여기에는 다람쥐도 있고 여기는 오두막 같은 것도 있고요. 야자스도 있고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. 저도 언젠가는 레고 프렌즈로 저만의 레고 세상을 만들고 싶네요. 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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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